맨날 치킨은 안 먹어요. 왜왜왜? 제가 식품영양학 전공을 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늘 뭐라고 했어요. 뭐야 왜? 치킨은 먹으면 안 된다. 왜? 이게 조그마한 병아리를 성장주사를 계속 맞춰서 석진은 게임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. 민석? 아 민석. 어? 잠깐만 민석. 민석. 민적이란 표현이. 민석. 아 석진. 오케이. 민석진. 오케이. 이런 게 봐봐 헷갈리지? 헷갈려 안민적. 안민적 민주야. 안민적이래? 댄스. 정답은? 댄스. 뭐야? 아 진짜 파티. 아 진짜 파티. 피곤해 보여. 피곤해 보여. 뭐가 피곤해? 뭐야. 이거지. 나는 파티 갈 때 이렇게 가. 아 기대돼. 제씨 잘못 알아. 노. 아 그건 맞아. 아 그건 돼. 리봉? 야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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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민석씨 이거를 리봉 사줬. 아 민석아. 너 나가. 야 나 진짜. 민석아 나가. 야 나 진짜. 야 누나도 했어. 누나도 했어. 누나도 해서 내가 한 건데. 와 내가 못 봐. 아니 입으로 하면 안 돼 채연씨. 민석아 입으로 하면 안 돼.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.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입은.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입은. 내가 너한테 이제 몰란 거라고. 또? 또 실리냐. 야 누나 따라했으니까. 또? 또 실리냐. 야 누나 따라했으니까. 민석이 형은 원래 알던 사이야? 몰라. 일로 왔어. 아까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. 반전일 것 같은. 이게 가짜에서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집이. 집이. 가짜인 거야. 가짜인 거야. 오 그치? 오 토할 것 같아. 토할 것 같아. 언니 말하는데 토할 것 같아. 아니 그게 아니고. 갑자기. 너무 누글누글해. 언니 말하는데. 나는 제 집에서. 어우 느글누글해.